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의 한화론상입니다. 8강 7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텐데요. A번에 보니까 원하고 원즈 중에 무엇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얘네는 부정 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중에 단수로 써야 된다면 원이고요. 복수로 써야 된다면 원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re 이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됐죠. 이해하는 회사는 하고 즉 회사는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즈로 바로 가는 거다. 그리고 대체를 보면 지금 우영식 동사가 나왔는데 복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일치를 하는 측면에서도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did냐 were 이냐 라고 해서 대동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라는 말은 만약 우리가 not entirely 라고 해서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ere rational beings가 생각되어 있다. 그래서 B동사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then 이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항상 나오는 비교급 then이 나와 있죠. 그 앞에 보면 more powerful than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즈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대상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봤을 때 여기 지금 think라고 하는 3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제 목적 없기 때문에 what으로 가고. 그래서 how절과 what절 두 개가 지금 then을 기준으로 병려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은 the science of wine, why의 과학 이라고 하는 글의 일부가 발체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Companies that inspire, 영감을 주는 회사. 즉 해서 이때 콤마가 동격으로 쓰였고요. 즉 어떤 회사냐면 대니하하는 회사는 하고 문장의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커맨드라고 하는 것이 명령하다 해서 무엇을 불러오다 이런 의미라 trust와 loyalty 그러니까 신뢰와 충성도를 term이라고 하는 것이 time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상 동안 그런 신뢰와 로열티, 충성심을 불러오는 그런 회사들이 are the ones, 대니하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 대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하면서 뭔가 딱 특정하게 가리키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 Companies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로 S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래 대명사는요. 복수형에 S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세 복수형은 이츠가 아니라 댐인 것처럼 복수형이 따로 존재하지만 원은 S를 붙일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회사냐면 Make us feel,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회사죠. feel이 동사 원형으로 온 이유는 make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 한번 짚어봤고요. 사명식 동사인 feel 뒤에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We were accomplishing,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고 있다. something, 무언가를.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더 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 뭐보다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than just saving a dollar.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이루고 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that feeling of alliance with something bigger. 뭔가 더 큰 거. thing으로 끝나는 거.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준다고 그랬죠. 뭔가 더 큰 것과 alliance, 동맹을 맺고 있다는 느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the reason why 라고 해서 why 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안 쓴 거죠.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부사 절이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keep wearing. keep이라는 사명식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the jersey of our hometown sport team. 우리 동네, 각 동네를 연고질하는 스포츠 팀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절지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도 애증의 LG를 넣어놨죠. 네, 이런 절지를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비록 모일지라도 그들이 have not made it to the playoffs for 10 years. 10년 동안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개 팀의 야구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거는 2개 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 정도를 하는 그런 1, 2등 결승 그러니까 순위 결정전에 made it이라고 하는 건 성공하다 해내다 이런 의미라서 10년 동안 못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옷을 입고 계속 그 팀을 응원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러니까 LG라고 하는 기업이 선생님에게 주는 느낌은 뭔가 더 큰 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향 스포츠 팀에 이렇게 충실한다든지 뭐 삼성이 아니고 KT가 아니고 LG를 선택하는 이유 그런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It is why some of us will 이렇게 나오는데요. It is why는 that's why나 it is why는 항상 so로 처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이죠. 항상 because는 why랑 짝을 이루어서 뒤에 뭐가 나오느냐 분별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because 하면 원인으로 그다음에 why도 하면 결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항상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from a certain brand,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over, more 보다요. 이때 over는 more를 넘어서서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LG 트윈스의 팬으로서 선생님 집에 모든 가전은 다 LG일 거거든요. 물론 백색 가전은 LG다 해서 LG 제품이 튼튼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even if the brand is always the most affordable choice. affords라는 단어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돼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그래서 살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칩이라는 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내 경제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합리적인 이 정도가 된다면 뭐 LG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그 LG제품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whether we like, admit it, or not, 이렇게 되는 되네요.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whether전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럴 때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럴 때 whether는요. 양보절.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whether like to admit it. like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we are not entirely. 우리는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 핸드폰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단적인 LG 트윈스 팬들은요. 몇 년째 L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선생님 많이 봤거든요. 정말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not entirely 라고 하는 것이 entirely 완전히 전체의 다 이런 의미라서 부분부정으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이성적이지는 않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가 되는데 we were rational beings의 줄임말이 바로 were이 되겠죠. 바로 대동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앞에 are 이라고 했으니까 대동사 비동사가 오는 건데요. are 이라고 쓰지 않고 were 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가 바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면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start a business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뭐 사랑은 또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선생님도 하고 있어서 알지만 굉장히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힘든 일이라는 걸 힘든 일일 거라는 걸 안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겠죠. 우리는 절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faced with an overwhelming chance of failure 이때 오브는 뭐뭐에라는 의미고 가능성 정도로 찬스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오브랑 뒤에 연결이 되면요. 가능성 정도로 많이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체스 다음에 투브 정사가 나오면 투브 정사할 기회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오브레밍에서 헬멧이 보인다면 나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 이라는 의미에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압도적인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pp가 뒤에 있는 no one rational person이라고 no rational perso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패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take 하지 않을 것이다. take risks 하면은 이제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의미인데 either of those those라고 하는 건 앞에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start a business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 중에 either 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 하나인데 앞에 no랑 결합이 됐으니까 아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둘 다 안 할 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no either이 됐으면 이거 합쳐서 neither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안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이런 걸 하겠어. 역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다. but we do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everyday 그것도 매일 한다는 거죠. 이때 do라고 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do 우리는 한다. 뭐요? take risks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either가 됐든 both가 됐든 이러한 위험들을 다 기꺼이 우리가 감수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because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왜냐하면 하고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건데요. 의문사, 주어, 동사가 우리가 무언가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뭐보다요? 된다면 항상 비교 대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 보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지금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왓절이 와 있는데 삼형식 동사의 think에 대해서 목적어제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이성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리즈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라셔널하고 계속 이런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뭐 이모셔널하다라고 하면 좋겠죠? 네, 이모셔널하다라고 결국 이 글이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특정 브랜드나 뭐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아까 LG 얘기도 했지만 앞에서 야구팀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응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두산이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을 응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LG는 거의 20년 넘게 우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를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1등하는 팀을 응원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LG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감정이 더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